제가 좀 굉장히 이제 우울증하고 공황장애가 심하게 왔었어요. 왜냐하면 이제 공백기도 좀 길었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제가 4집 앨범을 준비를 했던 걸 내야 될 시기가 된 거죠. 그래서 4집 앨범 녹음을 끝내고 앨범을 딱 이제 발표하는 날 제 와이프가 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또 시키게 돼요. 그래요? 네. 그냥 얘기했어요. 왜 너 나를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그러냐. 그러니까 나는 가뜩이나 예전에 어릴 때 잘못된 걸로 인해서 그 꼬리표가 항상 나한테 죽을 때까지 달려다닐 텐데 이제 그냥 정신병원 꼬리표까지 나를 다루라고 하냐.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막 정말 안 간다고 생때를 부렸죠. 부렸는데 제 와이프가 몸이 아프면 병원 가지 않냐. 정신이 아프면 정신 병원 가는 거다. 그렇게 생각해라. 어릴 때 그런 그런 상황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냐. 틀린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. 그럼 알았다. 그럼 내가 내가 자진해서 들어갈게. 지금 내가 끌려 들어가는 건 좀 아니지 않냐. 나 그래도 기다려주신 분도 있는데 앨범을 기자회견이라도 하고 가겠다. 이렇게 된 거죠. 담당 선생님이 우울증 공황장애가 문제가 아니고 인격장애가 있다는 거예요. 인성인격장애가. 그게 보인대요.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시점부터 인성과 인격이 멈춰있다는 거예요. 상처가 컸네요. 그랬나 봐요. 그래서 이게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내 뇌는 과거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 현진영이 판단하고 행동하는. 중학교 1학년 정도에서. 그런데 그게 우울증도 유발하고 공황장애도 같이 동반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와이프의 모든 그런 배려가. 그런데 또 지금 또 사고 안 치고 열심히 사는. 저를 만들어준 거라고 항상 고맙게 생각은 하고 있죠. 아내가 나의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줬다. 아니라고 항상 고맙게 생각 안 치고 싶은 저의 오늘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정백을 뒤러워하고 싶어. 그는 그 중앙에 순서대로 그는 것 같은 상황이 들어도